예수는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의 관점에 동의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전생의 수련이 있으신 거예요. 공부 안하고 그 자리 못 갑니다. 공부 안하고 예수님이 공부 안하고 바로 신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해요. 아니 관리자가 황금 갑옷 입고 와가지고 게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할 수 없는 거죠. 잘하는데 도움은 되겠지.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저 레벨부터 해서 만렙까지 올라가는 내공을 갖고 만렙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죠.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가 스승이겠어요. 만렙이 스승이죠. 관리자가 뭘 해봤다고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렙 못 따라갑니다. 내공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만렙으로 보지 저는 관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관리자로 보자. 너네들 황금 부활체 다 쏴줄 거야. 관리자야. 내가 다 쏴줄게. 이런 느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한 공부로는요. 그런 경우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기독교 분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세요. 인간 중에 하나님. 인간 중에 성령 제일 잘 구현한 분이 인간 중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분신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죠. 예수는 인간이었던 것 같네요. 신이었다면 천국을 오게 해서 지구가 하늘로 뒤덮인 낙원이 됐겠죠. 그럴까요? 신도 못 해줘요. 하나님도 인간 어떻게 못 하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세요. 본인이 계속 나는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하나님이구나 이러시면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인간 중에 최고봉, 말랩 이런 정도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분신이